엘림떡카페는 2층에 떡 제조회사가 있어서 카페를 오게 되면 수제차와 함께 맛있고 다양한 떡을 맛볼 수 있습니다. 더 좋은 점은 포장 주문이 되고 배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. 이곳 수제차 중에 으뜸은 자몽차, 생강차인데요. 시선을 강탈할 만큼 영롱한 빛을 띄고 있어요. 이 카페는 힐링이 될 수 있는 장소인 것 같아요. 이 카페는 힐링이 될 수 있는 장소인 것 같아요.